오늘은 진짜 묵을래 만난거에요 그니까 갈까? 구덩이도 파고있으면 구덩이? 네 조심해야지 가자 숏턴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두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와 가자 가자 숙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